기울어진 법치주의 노조 때리기 멈춰야 한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 공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세계 노동절 133주년을 맞은 날 들려온 건설 노동자의 절규는 혐의 진위 여부를 떠나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노조 때리기가 부른 참격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건설 현장의 노조 불포명의를 지칭하는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를 뿌리복겠다며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윤비 및 원료비를 받아갈 경우 형법상 강요 협박 공갈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건설 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지까지 15명이 구속되고 950여 명에 대해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불법 행위로 몰아간 내용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감이 불규칙하게 제공되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하청업체가 인력과 공사기간을 줄여 수익을 내려고 노동자들에게 원료비를 쥐어주며 불법 작업을 요구해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건설 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숱한 불법 행위는 그대로 둔 채 노조만 콕 집어 비리집잔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노동계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었다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비단 건설 노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은 걸핏하면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는 선택적 법 적용에 따른 노조 옥죄기로 보인다. 반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업에 기울어진 정부의 노사관을 그대로 보여준 바 있다. 노동절인 이날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주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확실히 뽑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득권 노조가 문제라고 연일 외치지만 정작 노사정태화를 복원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행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 존중 없이 법치를 논해선 안 될 것이다. 최소한의 노동 존중은 안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